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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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창가본도 12번 박주영 쥬리 팝입니다 저는 미국과 프랑스 파리에서 잠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느꼈던 것이 한국에 대해서 미국 친구들이 울었을 때 제가 영어로 답변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맡게 되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상을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일단 자원공사로 MBA 통합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몸맵시 창가본도 12번 박주영 쥬리 팝이 앞으로 한국을 프랑스와 파리와 미국에 전달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창가본도 12번 박주영입니다 네 좋은 będzie 아 아 4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네, 고맙습니다. 마지막 후보를 보실 차례입니다. 19번 김선애 이번 특별상 수상자 한 분만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12번입니다. 박주연님입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7분 먼저 훈련기에서 특별상을 수상해드렸고요. 자, 다음은 최상자 염선이 심사위원님 무대 앞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